기현이 벨트 할머니도 벨트 벨트 하나 있나 기현아 벨트 다대포 말고요 우리 어디가 한 바퀴만 돌려요 우리 한 바퀴만 돌려요 우리 한 바퀴만 돌면 네비하지 마세요 네비를 해야 아빠도 길을 알지 네비를 해야 해수욕장에 가요 바닷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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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 입구에요 차 좀 넓죠 어미 차 어때요 좋네 비싸다 하더라구 외국차니까 그렇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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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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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양 병원에 눈을 많이 줄어 한다 이가 좋은데는 이거 이제 제알룡 치료도 해주고 간호사들도 따로 내려가서 주물러주고 일하대 그러는데 요양병원이라고 하는거는 30만원 아니면 35만원이다 내가 그거를 어쩌않을까 하면 너 할머니 얄메 때문에 내가 알았거든 이모 회수저 한마귀 덜고 이모가 롯데마트 반면을 안갈거야 이모 롯데마트 말고 롯데마트 말고 산에 갔다오면 한낮에 갔다오면 중심때나 되면 온다 아이가 그라믄 보고 좀 있으라고 꺼냈는데 그래서 정신에 있으니께 화장실에 가고집었다 아이가 손을 빼려고 토 빼려고 얼마나 팔목에 멍이 시퍼라니 들고 뭘 가고 가고는 싶은데 아이고 그 영도는 될까요 그래가 너 그 영도 임모가 그 30만원 그 밀린 거 30만원 주고 그 영도 임모가 됐고 고성을 갔다 아이가 가고 그자 막끼가 진주경선대학에 있었다 아이가 그자 막끼가 진주경선대학에 있었다 아이가 이제 껴 갔는데 껴 가도 못 산다 하더란다 그게 그 요양병원 들어가면 운동을 안하니까 그러게 딱 니피는 안하고 완전 관절을 못쓰게 된다 하더만 아예 못보러 나오면 못건대요 그러게 그러게 딱 고마 그 자리에 딱 니피 놓고 너를 찍으면 저 책하면 죽을때까지 깨닫는거라 그러고 하명동 수요양병원에 너무는 전에 연지아파트 그 1호동에 살던 친구가 하나 그러게 뭐 그거 못뻑먹었을거 왜 주택에 살았거든 저번주에 갔다온 대로요 살다가 아팠는거라 아파갖고 저번에 병원에 이혼하고 죽기라꼬 전부 다가다 내피인데 오다고 뭐다고 그래갖고 병원에서 오래 안가준다 아이가 그럼 저게 저거 뭐고 사일도 무신 병원이고 그거도 갔다가 어데도 또 갔다가 이래 하다가 저게 저 하명동 수요양병원을 갔는기라 그래 그거 내가 면회간다고 하니까 막 반호사들이 밑에 뚫고 내려가서 주물리고 막 그 뒤에다 하여간 재활치료받고 이랬대 그래서 이제 올라와 딴 사람한테 내가 물었는기라 이거는 한달에 몇이나 줍니까 지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래야 돈백만 준다그대 그러는데 그 비싼 놈을 그렇게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치료하는 곳이고만 치료하는 곳이구만 응 응 치료하는 곳이라 그래갖고 이제 다 내피고 추석이라꼬 저거 아들이 집에 가자꼬 이제 덕을 놓았던가자 꽃이 있어 가지 그래갖고 저거 아들이 저게 김에서 사업한다 이거 공장 둘째 아들이 사업하고 저거 아들 집은 사직동 쌍용아파트 그 큰 병풍 있어 그래 나니까네 엄마방에 침대에 해놨는데 이제 값이 다 일하니까 요새 맨날 그 시험이 좋다고 근데 어디있노 나 안중 못가겠다 이렇게 해놨께 그 국보 시장구에 그 저 원룸을 하나 어디 좋대 그래 주 혼자 그 살고 있는데 내 보고 요새는 그 어디다니깐 복지관에 우리는 나라 사는게 돼서 철도 철명하게 어 그거 한다 열도 재고 뭐 또 하고 좀 뭐 하기 때문에 갖다 놨다 일하더라구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도 마스크 끼고 내가 학생자 나오면 또 창